잘 봤어? 많은 지인분이 지금 여행하시면서 5일 동안 강아지 2마리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있어요. 하니야 배꼬나 우리 보람이 깨우러 갈까? 좋아? 보람이 깨우러 가볼까? 보람이 언니 깨우러 가볼까? 하니 이리 와. 이리 와. 하니 이리 와. 하니 이리 와. 하니 이리 와. 보람이 지금 아린정 꽃나루에 있습니다. 조심조심 들어갑니다. 보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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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때맞추 왕랑이 오셨을래. 언니, 이게 뭐? 뭐하는 거야? 뭐하지? 뭐하지? 뭐하는 거 아닌데? 언니, 이제 일어나, 일어날 시간이에요. 잠을 실수에 있어야 돼. 패턴이, 탄이. 언니, 깨우기 성공. 일어나. 방아일 때 배고프대. 밥 주자, 우리. 일어날 거야? 너무 착해. 일어나. 가자. 언니가 밥 준대. 손주 좋아해 주자. 가자. 맛만으로. 이번에는 애기밥, 타니밥 타니밥은 세 번 주면 돼 백콘이 기다려 백콘이 기다려 안겨 안겨 오, 말 잘 됐네 세 번 주면 돼 세 번 하나 둘 셋 지금 열심히 호박도 먹고 있어 백콘이도 세 숟가락 주는데 다섯 기다려 먹어 열심히 타니는 절대로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네요 언니 얼마나 치카치카 잘하는지 보여줄까 시험 눈치 공고 치카치카 합시다 어린이집 가기 어린이집 가기 20분 전 알람 꺼주세요 문이 쉬고 있습니다 그치 보람이는 9시 15분에 어린이집 차를 탄답니다 친구들은 몇 시에 어린이집 차 타나요 백콘이의 수술 무격적으로 세 수 준비를 합니다 머리 마늘만한 뉴스에 그룹 멍지게 assessments 물건 빼고 어푸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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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세 번 해야지 세 번 세 번 집사2장 집사2장 아아 예뻐졌네요 가져주세요 아아 예뻐졌네 루션 좀 더 비벼봐 터프하게 비벼 어이구 웃나니 또én 컵 나가나 올라오면 됐나 에? 나가나 올라오면 된다 어? 나가나 올라오면 된다 이제 사과 활란화? 그거 마지막 먹고 다 먹으려고 집사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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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안녕, 하니. 백군이랑 같이 나가니까 좋아? 아, 보람아 늦었다, 늦었어. 어, 얼른 뒤에! 어린이집 차 벌써 왔다, 보람아. 아, 좀 놀려고 그랬는데, 그치? 여기로 와. 가자. 내려와. 재밌게 놀다. 가자. 가자.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뿌잇뿌잉.